본장 스타트 이야 다돈지냐 지난주는 많이 말아 올렸었는데 이번주는 또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말아 올렸었어요 떨어지면은 말아 올리고 그게 지난주 장세의 특징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오늘도 뭐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다 만 일단 지난주 장세 특징은 떨어져도 말아 올리기 잘 안떨어져 쉽게 말해서 잘 안떨어져 그걸 감안해서 뭐 매매를 해보든 잘 한번 대응만 잘 해봅시다 잘 안떨어져요 옛날같지 않아 옛날도 아니지 한 몇주전 같지 않아요 떨어져도 어느정도 브레이크를 걸고 차트가 돌아 나갑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네요 오늘 무빙이 좀 무섭네요 큰게요 진폭이 근데 별거 없는데 저점 추세선 지지 확인하고 매수 둘 손절가는 그 저점 저점에 양봉 지지 하나 받고 2평 올라타는 자리에 매수 둘에 손절가는 저점 근데 저기 손절가가 9포밖에 안나온다 잘 지켜서 올라가 봐 잘 가봐봐 고빙 아따 양 이거 양쪽으로 겁나게 또 들어 맞네 자꾸 꺾어대서 아이 괜히 들어가는건가 꺾어대서 본장 스타트 스타트 이야 다돈지냐 어허허이 진복좀 더 키워봐 한 100포 200포 쫙 펼쳐봐 너무 좁아 지금 쫙 펼쳐 매도들 추가 평당가 94 매도넷 잠깐 익줄 40포 익줄 자 저점이 밀려 매도로 따라 들어갑니다 평당가 413에 매도 5 체결 자 일단은 17포인트 손절 17포 손절 올라탔다 2평 올라탔어 잠깐 익줄 전량 익줄 전량 내기약 20포 익줄 전량 익줄 다시 잡자 아 떨어지는게 왜 개매하냐 미치겄네 81에 매도 새체결 81에 매도 새체결 81에 매도 새체결 좀 위에서 잡아야겠다 나갔네 또 자꾸 왔다갔다 하냐 6 매수 2 저점 지지 확인되고 올라오는 양봉의 매수 2 추세선은 하나 내줬네요 20포만 버겄습니다 길게는 못 버겄어요 30포까지 주웠는데 안 먹었어요 똥이 될까 금이 될까 떨어질때도 계단식 올라갈때도 계단식 뭐 약속했나 쉽게는 안주는구만 쉽게는 안주는구만 가시나한테 함줘봐 함은 함준아 살살 꼬셔야지 스타기가 잘 안 꼬셔져 그건 맞지 Capcom 영상 장관 창관 인激 작용 작용 플레이어순 9 잠깐 익줄 넘기면 더 가겄어요 근데 못 넘기면 뭐 또 떨어지겠지 저성 저항을 봤는데 좀 기다려 보겄습니다 차트 추세는 너무 좋네 저항 봤네요 좀 기다려야겄어요 화장실 한번 다녀왔다가 보겄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